어! 형! 형! 공주 여기 있어요! 공주! 사제에서 봤던 그 아이들이 거기에 갇혀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빨리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일단은 무조건 열쇠를 찾아야 되나? 저 아이들을 구출해야 되잖아. 왜? 왜? 대박. 왜? 이게 봐봐요. 탈모지 타고 왔잖아요. 그럼 저기 키를 여기에 얻고 저걸 타고 간 거기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럼 가면 또 있겠지. 왜냐하면 여기 와야 되니까. 아 그러네. 거기서 또 찾아서 와서? 거기에 많겠다. 여긴 딱 한 개만 가져오는 거야. 거기에 많아. 그리고 거기에 열쇠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여기 놔둘 필요가 없지. 왔다 갔다. 어? 어? 우와. 인사 생명한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거기 주머니에 숨겨놨네. 여기다가? 오케이. 오케이. 단어가 1에 뭐예요? 1이 F. F 그리고 E가? E가 O. E가 O. 그리고 3이? 3이 U. U. 4가 지금 R로 나와 있는데. 어? 그립이 그립이. F, E가 4. 어? 4, 4, 4.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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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이면 365 곱하기 4 하면 이런 거 아니야? 365 곱하기 4? 어. 감상. 우와, 잠깐만. 1095 곱하기 365니까. 1460. 오, 1460? 어? 혹시나.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오니까 1 더할 수 있어. 저기. 1번 룰레 테이블에. 1번 룰레 테이블에. 2번 룰레 테이블에. 확인 좀 해 봐. 어? 나 알겠다. 나왔어. 봐봐. 말할 때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렇지. 무슨 대화를 하나 듣고. 자, 우리 저기 말한다. 1번 룰레 테이블에. 1번 룰레 테이블에. 1번 룰레 테이블에. 1번 룰레 테이블에. 2번 룰레 테이블에. 지금 말했거든. 방금 전에. 1번 룰레 테이블에. 1번 룰레 테이블에. 2번 룰레 테이블에. 2번 룰레 테이블에.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가 저 사람 걸 들은 걸 그대로 지금. 무전하고 있는 내용을 무전해 줘. 그렇지. 자 이제 다 완료됐고요, 이제 저장한 다음에 핸드폰 클라우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암호 얘기했던 보안 담당 어디 있어요? 지금 보안 담당 쇼파 쪽에 앉아 있어요 지금 작전이 어떻게 되냐면 CCTV 끄는 게 10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랑 PO가 나가서 그 보안요원 재우고 졸리지 먹여서 재우면 여기서 우리 동희가 CCTV 끌 거예요 그때 10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했습니다 졸리지를 어떻게 먹여? 그것도 또 해야 돼 어떻게 먹여야지 혹시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피곤할 때 먹으면 좋더라고요 고맙네 이거 잠이 확 깨네 피곤할 때 먹으니까 피곤할 때 먹으니까 어우 이거 좋네 안 먹는데? 앉아있자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 음료수 한 잔만 좀 시원하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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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졸릴 때 먹으면 좋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아까 내한테 침을 빌려주셔가지고 졸릴 때 먹으면 좋더라고요 커피 있어 커피 있어 커피 있어 먹던가 있어 먹던가 우린 밖에 나오면 안 돼 들어가 들어가 우린 들어가도 되는 거지? 됐어?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요 맛있게까지 하는 게 힘드네 안 먹어 안 먹어? 목마리 이렇게 꽉 다 계속 줘야지 아 목마리에 가사를 계속 줘? 하다 계속 줘 피곤하시죠? 드세요? 하고 줬더니 안 먹는데 그쪽한테 넘겨주고 왔더니 동현이 형이 또 멋있게 나한테 목마리 이렇게 꽉 다 계속 줘야지 어? 그거네 동현이 형이 비상해 혹시 음료수 계속 안 마시면 졸리지 계속 안 마시면 화자를 계속 먹이세요 목마르게 응